다짠이 10원짜리 팬티드립 꿈에 나올 거 무섭다 야 맹수네 맹수 야 너무 빨리 벗어 야 왜 옷을 벗기려고 그래 옷을 벗겨야죠 옷을 벗겨야죠 야야 맹주경 니크가 너네 집 앞에 있는데 형? 야 맹주경 나? 왜? 너 이수우랑 사귀어? 아 아닌데? 진짜 아니야? 절대 아닌데 엄마가 타지 말라면 타지 말아야지 니가 울엄마 마피아냐? 마피아래? 야 스파이겠지 아 그거 나 그거 나 둘 다 나쁜 놈들 아니냐? 흠 윤재경 와 나 머리 깨지 뻔 고맙다 나무 휠까봐 막아준 거거든 와 완전 짱돌이네 김지경 나 농구하는 거 보고 싶냐? 아니 전혀 전혀? 아 네가 이거 딱 차긴 얼굴인데 너 이렇게 싫어하는구나 나 그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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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 그룹 그룹 왼 아 revolver 으 으 으 으 그리고 생각합니다 또 니 말만 들을게 하고 놀리려고? 아니 그게 아니라 니 말만 들을게 니 말만 문제가 다른데 봐서 뭐하니? 그 그렇죠? 우리 서준이가 자신이 있나 보니 왜 이래 진짜 너 빨리 자켓 입어 더워서 쉬운데? 뭘 더워 치워 치워 빨리 뭐다 치워? 너가 발랐던 거잖아 고용인데 뭐 어때? 일로 와봐 아 싫어 아 좀 머리카락까진 먹진 말고 리프파이크 진짜 내가 멍충이? 야 너 세종대왕 다음 왕이 누군지 알아? 고종 400년 어디다 팔았어? 지가 더 멍충하구만 오늘 시험이냐? 뭐 보냐? 3번으로 찍었는데 대박 야 엠죽이야 너 몇 점이야? 봐봐 몇 점인데 49점 잘난 저 오지개하구만 수고해 어? 그것만 빼고 다 들어줄게 다 들어줄게 그럼 말 시키지 말아줄래? 일주일 안에 꼭 찾아줄게 이 녀석을 맞춰서 왔냐? 예스! 어 킬다 그 야 나 아무것도 못 봤다 진짜야? 이렇게? 이렇게? 아이씨 헬멧? 하아 헬멧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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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멧